방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고용이 개선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개선됐다는 고용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낙관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.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장 기자, 먼저 앞서 리포트 보니까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상당히 크게 늘었고 고용률도 5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인데 평가가 야박해요. 이유가 뭡니까? 경기가 좋아서 고용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. 취업자가 25만 명 넘게 늘었는데요.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에서 35만 4천 명이 늘어난 반면에 40대 취업자는 17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. 60대 이상 일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정부는 올해 8,200억 원을 투입해서 약 61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. 한마디로 돈을 풀어서 고령층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전체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정부는 이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그렇게 늘어난 일자리들이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? 네, 이 공공근로가 사실 그렇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도 좀 힘듭니다. 근로기간이 1년 정도고 월급이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인데요. 또 길거리 쓰레기 줍기나 등하굣길, 건널목 안내 등이 업무입니다. 일하는 시간 기준으로 고용지표를 한번 살펴봐도 주당 17시간 이하 근로자가 1년 전보다 35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181만 명을 웃돌았는데, 즉 연령별로는 청년과 노인, 또 업정별로는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기댄 고용 증가가 이뤄진 셈입니다. 그래도 앞서 김한진 기자 리포트를 좀 보면 지표 자체는 꽤 긍정적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전체 취업자 수나 고용률이 좀 증가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대목인데요. 도소매업에서 1천 명 정도 늘었고,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지난달 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.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은 건데요.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달 7만 3천 명 줄면서 14개월째 감소세입니다. 하지만 감소폭은 올 1월을 피크로 해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그나마 희망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40대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취업자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불안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.